안녕하세요. 저는 썬데이토즈 테크니컬 디렉터 김동건입니다. 게임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0년에 유니티2로 게임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게임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 된 시점에서 유나이트 2020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2010년 로드 컴플릿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게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썬데이토즈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썬데이토즈의 유니티를 처음 소개했고 썬데이토즈의 첫 유니티 게임인 상하이 애니팡을 출시했습니다. 이후로도 유니티로 개발된 게임 개발을 디렉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와 플랫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SP팀을 이끌고 있고요. 오늘은 GSP팀원들과 함께 진행한 애니팡4와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애니팡4는 우리나라에서 국민 게임으로 불렸던 애니팡의 최신작인데요. 썬데이토즈의 3매치 기술이 집약된 자체 게임 엔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기존 썬데이토즈 게임과는 다르게 길드 시스템과 채팅, 그리고 실시간 대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니팡 친구들이 SNS에 포스팅하는 이미지와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을 넣었습니다. 요즘에는 3매치 게임이 참 많기 때문에 다른 퍼즐 게임들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특수효과도 화려하게 넣고 빠른 속도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개발에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또한 게임의 안정성과 밸런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AB 테스트와 유저 플레이 결과 모니터링에 지속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게 된 사용 배경과 활용 목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 그리고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 도입을 했던 개발 과정과 진행하면서 있었던 어려움과 해결했던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애니팡 4에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사례인 오류 탐지와 실패율을 예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하고요. 사용한 후기, 그리고 앞으로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에 관련하여 썬데이 토즈가 나아갈 기술 로드맵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 배경입니다. 퍼즐 게임에서는 퍼즐 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퍼즐 기획자분들도 이 부분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을지 퍼즐 기획자분들과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애니팡 4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20개의 맵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맵을 제작하고, 화요일에는 플레이가 재미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수요일에는 어떤 맵을 업데이트 나갈지 선정을 하고, 이러한 맵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될지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내용을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유저의 경험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난이도 조정이라는 부분이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고, 또 퍼즐 기획자분들은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다른 기획자와 서로 만든 맵을 교차로 테스트하면서 난이도를 조율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만약 개발팀에서 퍼즐 게임 로직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거나, 중요한 기능에서의 버그를 발견하여 수정했다는 내용을 공유받으면, QA팀이 굉장히 많이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을 했을 경우, 개발자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사이드 이펙트로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스테이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은 배정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QA팀에서는 모든 맵을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수정 및 확인을 하게 되면, 더 바빠진다고 합니다. 현재 애니팡4의 라이브된 맵의 개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업데이트되는 기능 QA 이외에도 총 800여 개의 맵을 모두 테스트해야만 한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이러한 숫자는 갈수록 더욱 늘어나기만 할 테니, 걱정이 태산인 거죠. 유저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잠깐 테스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한 번 테스트하는 데 평균 3분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맵의 경우, 최대 8분까지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1시간이면 20분, 20번, 하루 8시간이면 총 160번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20개의 맵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30개의 맵은 제작, 테스트해야 합니다. 30개 중에 30%는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평균적으로 10%는 버려지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퍼즐 기획자가 맵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 이틀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이틀이면, 한 사람당 테스트할 수 있는 총 횟수는 320번이고, 320을 다시 30개로 나누면, 한 개의 맵당 10번의 테스트만으로 오류 탐지와 밸런싱을 모두 해내야만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생기면, 그 횟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물론 저희가 라이브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서버 배포를 통해서 해결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고 리포트 해주시는 유저들은, 애니팡포를 사랑해주시고 열정적으로 플레이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안 좋은 경험을 준다는 것 자체가, 개발특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게임에는 퍼즐 말고도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늘리기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플레이 머신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수고스러운 일을 누군가 대신해준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일이죠. 아직은 컨셉 단계이긴 했지만, 간단하게 오토플레이 머신을 제작해서 테스트해보니, 한 개의 맵을 테스트하는데 20초에서 30초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보니, 1시간이면 180번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고, 오토플레이 머신은 24시간, 그리고 5일 동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2만 1000번의 테스트가 가능했고, 만약 머신의 대수를 늘린다면, 테스트 가능한 횟수는 머신의 대수만큼 곱하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오토플레이 머신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모바일 기기로 이러한 환경을 구축한다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필요한 머신의 수만큼 성능 좋은 모바일 기기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의 시작과 종료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고, 각각의 모바일 기기에서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서버에 전송해야만 합니다. 서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을 하고, DB에 저장을 해야 하고요. 어드민 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밖에도 모바일 기기들을 모아 놓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했고, 모바일 기기들의 문제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정하거나, 또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에뮬레이터나 맥, 윈도우 빌드, 혹은 유니티 에디터 환경에서 구동을 한다면 어떨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인프라 개발의 용이성만 있을 뿐이고, 때에 따라서는 유니티 라이센스까지 필요함으로 큰 메리트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고,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위한 개발보다는 오토플레이 머신과 분석을 위한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고민들을 유니티는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입니다.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는데요. 퍼즐 난이도 예측과 오류 검사는 오토플레이 머신에 맡기고, 개발팀은 그 시간을 콘텐츠 개발과 재미있는 요소에 집중하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코딩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정도겠네요. 그래서 오토플레이 머신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썬데이 토즈에는 이미 매치3 엔진을 만들어서 게임 개발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애니팡4 또한 이러한 엔진으로 개발된 게임인데요. 애니팡4에서 이러한 오토플레이 머신을 제작을 해서 검증을 완료하면 다른 게임까지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왼쪽의 사진은 사내 애니팡4 오토플레이 머신을 처음 소개하는 행사였습니다. 실제로 사람과 머신이 같은 스테이지를 두고 누가 적은 움직임으로 성공하는지를 경쟁하는 행사였습니다. 임원분들 두 분하고 퍼즐게임을 가장 잘하는 기획자 세 분 이렇게 다섯 분과 오토플레이 머신이 게임을 겨루는 행사였고 대전하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회사 카페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서 전 사원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오토플레이 머신을 제작했던 애니팡4 개발자 분께서는 승부에 굉장히 자신 있어야 했는데요. 결과는 모두의 궁금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억에 그날 맥주를 굉장히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왼쪽은 처음 오토플레이 머신을 개발했을 때의 실패율과 유저들의 실패율을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노란색이 유저 데이터이고 남색이 오토플레이 머신의 실패율입니다. 머신이 참 못합니다. 처음에 오토플레이 머신을 개발했을 때는 막연했습니다. 일단은 퍼즐을 풀기만 하면 된다가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택하도록 개선하면 더 잘하겠지 라던가 막연한 추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보기에 잘 플레이하는 것 같다. 열 번 정도 오토플레이 머신이 플레이하는 것을 지켜보니 마치 유저가 플레이하는 방식과 비슷한 것 같다. 라는 방식의 뜬구름 잡기였지요. 이러한 뜬구름 잡기를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령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플레이 머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500번에서 100번까지, 1000번까지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에서 유저의 데이터와 차이가 났던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코드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결과를 반영하고 이러한 반복 작업을 통해서 조금씩 유저 데이터와 오토플레이 머신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작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유니티 시뮬레이션은 리눅스 빌드로 빌드를 진행해야 합니다. 애니팡 4의 경우 코드 분기에서 에디터,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여기에 리눅스를 코드 분기에 추가해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횟수는 파라미터들의 조합만큼 실행됩니다. 이러한 조합을 몇 번씩 수행할지 추가로 입력 가능한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값은 인트, 플루트, 스트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력은 인트형만 가능하니 시뮬레이션을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용 빌드를 만들 때 어려웠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면 타임아웃으로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오류로 비용이 과하게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입력 값의 조합의 경우의 수에 따라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하나의 인스턴스당 최대 실행 값은 60분입니다. 그 밖에도 유니티 C샵 코드상의 오류로 널 이집션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었고 에셋 번드를 다운받아서 실행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시뮬레이션은 해당 사항에 고려 안 되어 있어서 시뮬레이션 인스턴스마다 에셋 번드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시도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로직 중에 이렇게 서버에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원하지 않게 서버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이 고려되지 않은 플로우상의 오류로 일시정지 팝업이 노출되어 허망하게 시간을 소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러나 크래시 등으로 시뮬레이션의 실패로 끝나게 되면 시간은 사용되지만 결과 값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 중 하나인 에디터 로그 파일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 환경을 리눅스로 맞춰놓고 빌드가 충분히 안정화된 상태인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사용 시간에는 빌드 업로드, 결과 전송에 사용되는 시간으로써 한 번의 인스턴스당 약 3분이 추가됩니다. 혹시 계산하셨던 사용 시간보다 좀 더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는 유니티 에디터 로그 파일,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 그리고 평균, 최소, 최대값 등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파일이 있습니다.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저와 같이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티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생략할까 합니다. 유니티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잘 설명된 편이라 조금만 둘러보시면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니티에서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받으면 왼쪽 그림과 같이 시뮬레이션 입력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시뮬레이션이 바꿔가면서 인스턴스들을 실행시켜줍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기본 값을 입력할 수 있고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 대시보드에서는 이러한 값들의 조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화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업로드 메뉴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용 빌드할 씬을 선택할 수 있고 리눅스 빌드와 빌드 업로드를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파일명을 날짜와 시간으로 입력하여서 관리하였고 안정화된 이후부터는 버전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 대시보드인데요. 앞에 유니티 에디터에서 빌드하고 업로드 된 시뮬레이션용 빌드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입력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으면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터가 해당 값들을 바꾸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애니팡 4에서는 이동 횟수를 17부터 27까지 총 10개의 값을 입력했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부터 200까지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스테이지 너미라는 인풋 파라메터 값에 1에서부터 200까지도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하였습니다. 값이 약 200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스트링을 만들어서 붙여넣기 했는데요. 파라미터 컨비네이션에 10을 입력하면 앞서 입력한 콤마로 구분된 입력 값, 입력한 값들 간의 조합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만큼에서 10번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콤마로 구분된 입력한 값들의 조합이 10가지 경우가 있다면 여기에 10을 곱한 100개의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입력 값에는 콤마로 구분하여 200까지 넣었는데도 잘 수행했었고 파라미터 콤비네이션에도 300까지도 넣어봤는데도 잘 작동했습니다. 결과 값은 TSV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툴 개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물론 엑셀로 값을 읽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유니티 시뮬레이션 대시보드에서 결과 값을 다운로드 받고 엑셀에서 읽은 다음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하는 과정이 불편했기 때문에 툴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와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구글 시트나 엑셀 파일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드민 툴에서 관리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툴을 개발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합니다. 전체 시뮬레이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시뮬레이터들의 결과 값들을 바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나눠서 실행하고 이러한 시뮬레이터 결과 값들을 툴에서 병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하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만들어서 분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그림은 애니팡포 시뮬레이션 결과 대시보드입니다. 스테이지별 실패율 그래프, 재배치 발생 빈도 그래프, 시뮬레이션 시간 그래프, 에러 그래프, 실패율 예측 그래프를 구현하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스테이지별 오류 발생 그래프입니다. 시뮬레이션 타임아웃이나 이입션 등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어떤 스테이지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그래프입니다. TSV 형태의 데이터로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몇 번째 스테이지에서 오류가 났는지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로우 데이터에서 자세한 입력 값 등을 확인하고 입력 값과 에러 로그가 확인되면 개발자의 컴퓨터에서 오류 상황을 재현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원인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여 역시 분석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오류 발생 시 수집한 로그입니다. 유닛의 에러 로그를 확인하는 절차는 역시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고 텍스트 찾기로 찾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만 수집하는 서버로 내용을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스테이지에서 어떤 에러가 시뮬레이션 몇 번 만에 발생했는지 정보를 함께 남기도록 구현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재현하고 수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시뮬레이션 도중 서버 통신을 해야 하고 또 오류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버리면 로그 서버에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유닛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러한 로그를 발견한 화면입니다. 3매치 게임의 경우 초기 블럭 배치는 랜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배치된 모든 블럭이 터져버릴 경우가 생기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개발자의 컴퓨터에서 현상을 재현할 수 있었고 코드를 분석해서 에러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애니팡포 PD님은 빠른 테스트와 빠른 수정은 퍼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유닛 게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이러한 PD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왼쪽 그림은 시뮬레이션과 라이브 데이터를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노란색의 유저 데이터이고 초록색이 시뮬레이션된 결과 데이터입니다. 실패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사내 정책상 공개할 수 없지만 대략 비슷한 범주에 들어오도록 오토플레이 머신이 개선되었습니다. 애니팡포의 경우 현재 800여개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모든 스테이지에 대해서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나온 구간이 잘 보이는 부분으로 그래프를 첨부하긴 했지만 앞으로 모든 스테이지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유사하게끔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른쪽에서는 이동 횟수를 조정하면 실패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예측 그래프인데요. 모든 스테이지는 아니지만 시뮬레이션된 결과와 유저의 데이터가 매우 근접하는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해당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실패율 예측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라인이 실제 라이브 유저 데이터인데요. 유저에게 22턴이 주어져 있었고 실패율은 18.66%입니다. 시뮬레이션된 결과는 맞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22턴일 때 18.66%에 가장 가깝고 턴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실패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확인하셨던 애니팡포 PD님은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동 횟수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그래프를 보니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 그림은 아이템 사용에 따른 실패율 변화입니다.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승 이벤트로 주어지는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 유료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를 가정하여 각각 시뮬레이션을 실행했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아이템의 사용 시 대부분 실패율이 낮아졌는데요. 어떤 스테이지에서는 그 영향이 크고 작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스테이지별 남은 이동 횟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애니팡포에서는 보통 조금 어려움, 많이 어려움을 미리 유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어려움이라 포시되어 있었는데 남은 이동 횟수가 너무 많다면 유저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어렵다고 했는데 왜 이동 횟수는 많이 남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반대로 보통이라고 했는데 남은 이동 횟수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끝나면 어려운 스테이지는 많이 남은 이동 횟수가 왜 보통에서는 적게 남았을까 하는 의문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가장 오른쪽 그림은 스테이지별 재배치 빈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재배치가 자주 일어나면 유저들에게 경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서 참고하였습니다. 유저별로 플레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퍼즐 맵이라도 느끼는 감성과 경험은 다릅니다. 모든 유저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다수의 유저 경험에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해보니 퍼즐 게임의 시뮬레이션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획자가 추구하는 재미는 다양하기 때문에 오토플레이 머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획자별로 선호하는 퍼즐 방식도 다르고 유저들은 기획자가 설계한 방법으로 플레이하지도 않습니다. 랜덤 요소가 있다 보니 사소한 행동이 결과에 미치는 결과 또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였습니다. 공략하는 방법을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운 맵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앞선 스테이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맵의 공략법을 파악하고 플레이를 합니다. 하지만 오토플레이 머신은 그러한 공략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적중률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미션 블록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 맵이라던가 특수 블록을 많이 생성해서 터뜨려야 하는 맵,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를 우선 제거해야 플레이가 쉬워지는 맵이 그 예시입니다. 가장 왼쪽 그림은 사람이 가장 잘하는 맵입니다. 팝콘 기계보다는 특수 블록 조합을 통해서 상자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 팝콘을 제거하는 게 공략 포인트입니다. 이 밖에도 무조건 많이 터지는 특수 블록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달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미션 오브젝트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유리한 맵도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그림은 오토플레이 머신이 잘하는 맵입니다. 블록을 가장 많이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플레이하면 되는 맵입니다. 블록을 가장 많이 제거하다 보면 미션 블록이나 방해 오브젝트들이 자연스럽게 빠르게 제거되어 게임을 진행할수록 퍼즐이 쉬워집니다. 아직 시도는 안 해봤지만 만약 머신의 플레이 방식을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절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면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저희 다음 과제이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이 모든 유저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유니틱 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시뮬레이팅 할 수 있다면 추세를 파악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토플레이 머신 및 유니틱 게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게임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프라 개발보다는 시뮬레이션 기능에 집중할 수 있었고 퍼즐 게임의 레벨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용이해졌습니다. 실패율을 조정할 때도 시뮬레이션된 결과를 참고하여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수치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저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플레이 머신을 개발했고 유니틱 게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목표는 이러한 기반을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맵에는 다양한 공략법들이 존재합니다. 사전에 기획자들과의 리뷰를 통해서 이러한 공략법을 제공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획자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유저들은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또 기획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토플레이 머신이 맵을 분석해서 플레이 방식을 선택, 최선의 결과가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퍼즐의 품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유저의 플레이 방식을 수집하고 오토플레이 머신이 학습하게끔 한다면 역시 이러한 방향 또한 개발팀에 큰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틱 게임 시뮬레이션의 이용 확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즐 게임의 특성상 업데이트 주기는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도 있지만 이미 서비스되는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정된 시간으로 새롭게 개발된 영역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집중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UX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활용한다면 생산성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을 시작해서 메시지함을 확인하고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이벤트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미션을 수행해서 이벤트 보상 등을 받기를 어떻게 보면 루틴하지만 그렇다고 Q&A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을 대신하게 한다면 역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Q&A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주신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은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은 어떤 사람들이 쓰면 보다 효율적이며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썬데이 토지에서는 애니팡포 실패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했지만 실패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이 되었던 서비스가 되었던 결국은 툴일 뿐이고 이러한 툴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툴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도구와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역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애니팡포의 퍼즐 기획자들과 Q&A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가 첫 번째 목표였고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은 그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에는 기획자분들과의 인터뷰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극히 희소한 확률로 발생하는 오류를 잡아내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요구를 해소시켜준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해서 서로의 능력치를 겨루거나 디펜스 게임, 확률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확률을 바꿨을 때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알아보고 싶은 게임에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개발자가 아닌 사용해주는 사람이 판단해주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만약 애니팡파이브가 만들어진다면 시간, 재미 외에 어떤 점들이 기존 애니팡 게임과 차별화될까요? 네. 일단 애니팡파이브를 기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애니팡파이브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티드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애니팡파이브가 나온다면 애니팡파이브가 나온다면 더 안정되고 향상된 퍼포먼스로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개발할 것입니다.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기준은 어떤 방식과 테스트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로 하는 검증 방식과 테스트 방식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셨는데요.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의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레벨 기획자분들과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내용 위주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부분은 앞에 발표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동영상 매체의 장점을 살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테스트는 일단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 맵과 혹시 똑같은 맵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여러 번 플레이를 통하여 혹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맵이 재미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썬데이 토지에서는 항상 퍼즐 게임을 좋아하시고 유저들의 피드백에서 힘을 얻고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해당 맵이 재미와 어려움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지 측정하고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새로 오신 분들도 한두 달이면 다들 유저들이 재미있어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채득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몰입도를 강화하기 위한 피드백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지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 유저의 몰입도 강화를 위한 피드백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는 질문이시라면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해당 분야에서의 저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어를 쓰시는 분들도 저의 발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은 한글로 드리지만 주변 자막을 통해서 아마 유니티 쪽에서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한글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일단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의 꿈과 같은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질문 주신 문장 그대로라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우선 소통하시고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회의와 소통이 필요한 관계가 있는 반면에 긴 말이 필요 없는 팀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긴 소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팀원들 간의 신뢰를 쌓다 보면 업무 시간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품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시뮬레이션의 사례 중 밸런싱에 유용한 것이 많은데요. 밸런싱은 게임을 클리어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시뮬레이터는 어떻게 클리어 타임을 확인하나요? 혹시 미리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ML 에이전트는 미리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 놔야 하고 게임 시뮬레이션은 그저 여러 변수로 클라우드 상에서 ML 에이전트를 대신 실행해 주는 것뿐인가요? 이분의 질문에서 저희의 다음 목표를 이미 제시해 주셨네요. 저희도 처음에는 유니티 ML 에이전트를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걷게 하는 것과 다양한 플레이 방식의 800여 개의 매치3 게임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의 이동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고 모든 맵을 아우르는 학습된 ML 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알파고를 만드는 일에 가깝다고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플레이 머신을 만들고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허황되지 않은 범위에서 ML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의 경험상 일단 원하시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위한 툴이나 방법들을 직접 해보시면 질문 주신 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하우스 시뮬레이션 개발하는 것에 비해 어떤 장점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무엇이 이 툴을 선택하게 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표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역시 동영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을 살려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0장에 답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유니티의 제일 장점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혹시 유니티 관계자분들이 주신 건 아닐지 살짝 의심이 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유니티는 참 좋은 툴입니다. 저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는 툴입니다. 학부생 시절에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력 시스템, 렌더링 파이프라인, 메모리 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고민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는 샘솟는데 그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산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생각은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발전하기 마련인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달이 지나서야 가능했습니다. 2010년에 유니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신세계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게임을 만들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렌더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사실에 설레였습니다. 물론 지나고 보니 공부는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아야 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를 해보면 빠르게 생각을 현실화할 수 있고 품질 또한 훌륭합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툴을 안 쓸 수는 없겠죠. 지역 개발 업체로서 유니트로 게임 개발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지역 개발 업체라는 말이 다소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썬데이 토즈는 직원 300명에 가까운 중견 기업으로 캐주얼 게임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많고 넓은 유저층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잠깐 회사 홍보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은 베타 테스트부터 도입하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 팀과 슬랙 채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피드백을 줬었고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소통 창고가 있기 때문인지 근무 시간이 다르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썬데이 토즈는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애니판코 실패율 예측이라는 내용도 조만간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오늘 발표에서 숙제로 남겨진 퍼즐 플레이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썬데이 토즈의 개발문화, 애니팡포, 디즈니팝 등 신작 개발 과정, 사내 기술 세미나, 기술 R&D 프로젝트 등 다양한 주제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도 썬데이 토즈는 개발자분들을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썬데이 토즈가 글로벌 게임 회사로 발돋움을 하는데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 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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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